오! 뭐야 빨가버졌어! 변신이 아니라 변탠데요? 하나, 둘, 셋, 얍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반지랑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요 오늘 저기 앞에 있는 파워레인저를 아십니까? 네 알아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아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는데 오늘 파워레인저처럼 우리가 영웅이 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가 악당을 물리쳐주는 도시를 지키는 그런 멋진 파워레인저가 된다는 거야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일단은 나를 따라오도록 해 선배인가요? 선배? 아 나도 어제 들어왔다고 아 그게 하루 선배네요? 나도 초보 영웅이긴 한데 말이야 이게 바로 선배님들이 썼던 파워레인저 로봇이야 멋있지? 우와오오오오오오오 이야 오늘 우리도 훈련을 할 거야 일단은 파워레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네 총을 잘 다뤄야 되는 법, 오케이? 뭐야 어디 가셨어요 선배님? 여기 있어, 여기 뒤에 있다고 내가 안 보이나? 이야기 있다 어 보여요, 이제 보여요 총을 들면 안 보이는구만 어쨌든 총을 들고 저기 앞에 있는 네모난 걸 보이나 네모난 거? 네모난 거 네 저걸 맞추도록 해, 알겠어? 자 뿅 파워레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사격은 기본이라고 빨리 쏴봐 시작해 쏘고 있어요 자 이제 C를 눌러봐 3 오 무릎 안기 무릎 안기 그치 파워레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무릎 안기도 필수 자 C를 한 번 더 눌러봐 두 번 눌러봐 오 눕기 눕기 누워서 쏘지 누워서 쏴야지 파워레인저가 기본으로 할 수 있어 이제 총을 내려놔봐 네 저기 앞에 선배님이 들췄나간다 오 선배님 파워레인저 그린이셔 선배님 존경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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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쁘신가봐 자 이제 파워레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파격 실력은 기본이고 자 그리고 백플립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뒤로 이렇게 나처럼 해봐 오 할 수 있어 백플립 쇽 오 자 이제 두 번 클릭해봐 두 번 빠빡 쪼 쪼 쪼 쪼 쪼 적들의 공격을 피하려면 이 정도 백플립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선배님 이거는 다이노포스가 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탑플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것도 적의 공격을 피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자 그리고 기본적인 백플립도 한번 해보자 섭 천천히 피하기야 이거는 천천히 피하기 천천히 피하기 음 그렇지 오케이 이거 줄넘기 하는 건가 자 하나 하나 둘 셋 촛 촛 촛 촛 좋다 자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높은 건물에서 싸울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 자 이거 뭐야 그랜풀 갈고리 총 갈고리? 갈고리를 이용해서 높은 건물도 올라갈 줄 알아야 돼 자 이거 맞춰봐 자 그리고 올라가 이렇게 우와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요 후덜덜 아니 그럼 파워레인지가 될 수 없어 저 멋진 아니 레드 선배님 레드 선배님 보이셔? 저 멋진 아까 그랜 선배님이랑 아이디가 똑같아요 레드 선배님처럼 되려면은 이 정도는 필수라고 오빠가 멋있잖아 저분 자 빨리 올라가 봐 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멋진 파워레인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아 오 오 좋았어 나 무서워요 어쩔 수 없어 영웅이 되기엔 힘들다고 자 좋았어 그리고 파워레인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법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오 기를 모으시는 거군요 5번을 눌러봐 핫 자 이렇게 큰 기를 모아서 나처럼 이렇게 자 원기옥 하나 두 날개 조그만 힘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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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너도 한번 모아보도록 해 자 발사 오 좋았어 괜찮으세요?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앞에 있어서 어떨 수 없이 선배님이야 선배님 자 그리고 검술도 할 줄 알아야겠지 나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네 여기 뒤에 있다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이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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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네 자 6번을 들어보게나 네 자 이 검술 기술 정도는 알아야 어 싸울 수 있는 거야 왼쪽 클릭을 해봐 척척척 자 연습으로 우리들이 대련을 해본다 자 뒤에 있다네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첩첩 첩 첩첩 첩 이 정도는 해야 이제 파워레인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 알겠어 내가 보이나 알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 내가 죽도록 하지 너가 보일 수 있게끔 자 이제 마지막 파워레인저의 수업을 시작하겠다 따라오게나 내가 보이나 내가 이제 좀 보이겠지 응 네 보입니다 자 이제 파워레인저의 기분은 뭐겠어 적들이랑 싸우려면 날 수 있어야 돼 에어 날아오봐 나처럼 쳐 오오오오오 오 다어어어어 자 높은 도시 속에서 살아남으 려면 이 정도는 기본 여긴 嘿 역시 선배님 닿으신 실력입니다 음 좋았어 이제 이정도면 너도 멋진 파워레인저가 될 수 있겠꼰 합격이라네 얼 저는 그러면 핑크 다이노가 될 수 있나요? 아이 그럼 자 이제 너에게 변신 도구를 주겠다 이 말이야 좋았어 나는 골드를 선택하겠어 저는 핑크를 하겠습니다 그래 들고 오게나 변신은 멋있게 하는 법 알겠어? 변신은 빠르고 멋있게 나부터 먼저 보여주도록 하재 이 선밤님이 먼저 나머지 변신을 해보겠네 잘 보고 잘 배워도 자 간다 네 변신 변신 오 뭐야 빨가버졌어 아 변신이 아니라 변태인데요 아니 변신이 실패한 거야 다시 하면 될 거야 어 어 어 변신 변신 다이노 변태에요 변신 아 실패했다 그래 너가 한번 해볼래? 어 너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변 변신 어 어 어 안데뚱 부끄러워 안돼 음 우리는 파워레이저 가 되긴 그나집 우리는 실패했어 스톤 안 돼! 좀 더! 좀 더 수련을 해야 될 것 같아! 음... 어어...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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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애정과 달라 변신을 실패하지 않는다고! 자, 이제 제대로 된 변신을 보여줄까? 자, 간다! 변! 션! 빠바밤 빠바밤 뿌아! 어때! 파워레인저 볼드다! 어, 그러면 저도 해보겠습니다! 그래! 변! 시! 세상을 지키러 가는 거야?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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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오호호호호! 성공! 변신했구만! 좋았어! 우리 변신에 성공했으니 이제... 어? 미안하게 됐네! 난 변신에 실패했네! 자, 이제... 선배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세상을 구하러 가보자고! 네, 주발! 나는 파워루엔조 골드가 아니다 파워루엔조 변태다 자 이제 악이 많은 이 도시로 가서 구하러 가자고 어 선배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첫번째 땅속에 묻어버리다니 아 됐다 됐다 쉽지 않은 여행이 되겠어 난 변신이 안되니까 니가 앞장을 서도록 아니 악이 어딨는데요 악이 어딨어요 어딘가의 도시에 있을거야 잘 찾아보자고 좋았어 플라이 플라이 좋았어 나도 플라이 도시가 너무 평화롭잖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도시가 너무 평화롭구만 도시가 너무 평화로운데 악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집 여기 변태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을 무찌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덩현아 나는 내가 사실 악당이었다 정방 총 총 총 말고 조명인간이라서 보이지 않는구만 총 말고 우리 칼로 싸우자 덩현아 나 니 뒤에 있다 이 변태 선배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변태는 물리치고 세상에는 평화가 왔다 파워레인저가 되는 법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랑 구독하기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